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을 받아주세 여저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하려고 매일 노력해 아직 많이 부족해 끝없는 하루 매일 반복돼 저의 기억 속에 보고 자란 두 분의 뒷모습 뿐이어서 이 두 분의 아들로서 앞장서 먼저 나섰어 허나 그대도 얼마나 어두운 거리를 걸어왔을까 상상밖에 못하지만 내가 책임질 거야 시끄럽고 앞이 여두워 어딜 향해 가야 할지 안 보여 너만 부족하고 모자라 정말 죄송해요 책임감은 무게 느껴 내 마음도 답답해 창밖은 밝은데 여기 안에는 너무 깝깝해 휴대폰은 계속 울리고 내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 시간이 필요해 잠시 멈출 수만 있다면 나의 입을 닫아놓고 테이프로 막아놓은 것 같아 쏟아지는 그들 보고 심장만 터질 것만 같아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는데 손도 쉬어지지 않네 겁이 나 다시 못 깨어날까봐 그대 눈이 슬슬 감기네 이건 꿈 그냥 못 깨워 나는 악몽인 꿈 영원히 수면에 취한 걸까 아직 사실 확인 중 물만 짜던 밤들이 죽어가는 꽃처럼 반짝 마르고 괴롭단 표를 쓰기에 쓰기에는 너무 부끄러워 좀 지쳤거든 다 잃었거든 괜찮다 하는 척서 한계가 있어 좀 지겹거든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도 솔직히 믿었거든 시간이 약이라는 건 막겠지만 부족하거든 내가 잠적했다는 설 집을 팔고 떠났다는 설 숨어 피하며 결국엔 맑게 다섯 책임을 진단해 쳐 사실 확인 중이었어 3주 반이 걸렸었지 내가 관종이 아니라서 SNS 도배를 하지 않았었지 내가 숨은 적은 없어 도망간 적 없어 나도 처음 알게 된 스토리를 먼저 파악하는데 좀 걸렸어 남들 문제와는 좀 달라서 시발 전부터 내가 말했던 최선을 했지 내 선에서 한 분 한 분 모두 다 뵙고선 앞판 막힌 유리바대 편에서 첫 입장 표현은 충격과 두려움을 인해 만든 실수 많은 분들이 PL 받지 마이클 다섯의 시작된 B2 실수를 하고 어렸던 재호가 이제서야 눈을 떴지 이 자리를 벗어난 적 없어 여기 있는데 안 보여 시끄럽고 앞이 어두워 어딜 향해 가야 할지 안 보여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 정말 죄송해요 조용히 바라보는 저에서야 좋지 그리고 저에게 모자라 정말 좋아 뭐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